지금 이거 블랙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세 벌 다 드리는데 지니 씨가 입고 있는 저 네이비 스트라이프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구입하시고 스파브랜드 같은데 가보세요. 요번 시즌에 체크 스트라이프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150분이죠. 150분에 동시에 주문 전화 주고 계신데 제가 직전망서대로 진행을 했지만 이 바지는 7788 입으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아예 스트라이프 공개를 한 게 자칫 잘못 입으면 되게 뚱뚱해 보일 수가 있는 팬츠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는 지금 길이감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이런 긴 베스트라든지 재킷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제가 요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고객님 길이가 이렇다고 보세요. 종아리가 어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길어도. 요것도 길어도 이건 키카 친구만 입을 수 있나? 아니잖아요. 아예 발목선 살짝 보일 정도의 이 정도의 길이감이다 보니까 어느 누가 입더라도 당연히 날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랫단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막 너무 벙벙하거나 너무 부해 보이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 같은 날씨 대낮에는 너무 더워요. 여기에는 그냥 이런 블라우스에 이렇게 받쳐 입으시면 되는 거고 날씨가 조금 추운데 재킷을 꺼내세요. 베스트를 꺼내세요. 가죽 재킷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트렌치코트 가지고 계시죠. 그거 위에 걸쳐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200분인가요? 지금 주문전화 스마트폰 앱 쪽으로 연결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 팬츠 한 벌이 아니라 고객님. 세 벌의 팬츠를 지금 32,319원 제일 좋은 가격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 여자들의 체형 고민이 다 똑같습니다. 상체는 마르고 하체는 좀 커요. 그래서 바지를 선택할 때 고민이 많죠. 실패율이 굉장히 높고. 브랜드는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지만 제품이지만 이거 완전 우리 한국 여자들을 위한 바지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거 한 번 입으면 중독성 있고 내가 종아리가 굵건 무릎이 왜 진짜 무릎뼈가 튼실해서 저도 좀 그렇거든요. 여기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다리들 있잖아요. 저처럼 싹 가려줘요. 하체의 체형 커버가 완벽하게 되는 바지가 이 바지인데 저희가 이제는 최저가로 3만 원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딱 지나고 나서 제일 많이 꺼내 입게 될 와이드 팬츠가 이 바지니까. 저희 이거 최신상인데 진짜 방송도 몇 번 안 했었어요. 정말 한 세 번? 이렇게밖에 안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도 가격은 당연히 이 가격은 아니었고 사실 그때 보여드렸던 가격도 어 이상하다 샤라비아가 이 가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추석 전에 저희 이제 MD가 과감하게 3만 원대로 3만 원대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뭐 설명 다 해드리지도 않았는데 주문하시는 분들이 250여 분.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편하잖아요. 앱적으로 주문 잘 와주세요.